프로축구 전북현대가 한 달 넘게 승리를 따내지 못하면서 꼴찌 탈출에 실패했습니다. 전북현대는 어제 K리그 20라운드 FC서울과의 홈경기에서 주장 김진수의 퇴장 변수 등 잇딴 악재로 1대5로 참패하며 7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. 리그 12위로 최하위인 전북은 다음 달 7일 리그 11위 대전과의 원전 경기가 올 시즌 판도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.